안녕하세요. 박수는 크게 한번 들으세요. 박수! 이따가 합니다. 시작! 가슴을 꼭 널 보고 어디 하나만 말해봐요 가게만 왜 하나만 말인지 때로는 부딪히죠 눈물로 흘리지만 사랑이란 그런 건 아닌가요 그동안 많이 띄는다 산날듯이 그돈는 어머니라고 그래서 인생은 영국이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으로 그래서 산내요 감사합니다. 사례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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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흥 흥 희망을 못하는지 때로는 부딪히면 눈물나도 흘리지만 사랑이란 그런건 반가워요 그동안 많이 했던가 상단한건 그 시니 그놈은 반가기라고 그래서 이제는 영국을 믿고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 홀로 내 삶을 사는거야 그 누가 엄마를 했던가 상단한건 그 시니 그놈은 내 삶을 사는거야 그래서 이제는 영국을 믿고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 홀로 내 삶을 사는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